잘 잤어? 아 벌써 2019년 거의 밤 10시 안 하네요 날씨가 기가 똥이 쳐요 기가 똥 일단은 지금 11시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덥지가 않아 아 뭐야 이거 어우 야 이거를 잘 풀으면 어떡해 제비야 이건 제비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제비야 간식 시간입니다 김치 레무약 쩝버레 뭐하세요? 오늘은 좀 이쁘게 샤워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오늘 시트팔일수도 있지만 아니잖아 KBS 공중파 오늘 촬영이 있기 때문에 샤워를 좀 이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를 좀 이쁘지 않게 하려고 샤워를 끝 한 번에 콩나물 왜? 3 second을 몰라? 2mm 아래 여기까지 라면 공개합니다 유미 가만히 안 들어가 있어? 새로 나온 채미에요 차원 고추만 있으면 돼 숨이 나요 눈에 약간 눈물이 고인 것 같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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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참아서 그래 마무리는 항상 콩나물 샐러드죠? 확실히 절아 샐러드 진짜 잘 먹는다 잘 먹verbs 샐러드 에건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인천 영종도에 도착했습니다 저 이제 대기실에 와емон 얼 장인성씨 두 인성이죠? 장인성씨와 조인성씨 웃어 웃을게 없어요 저기에 손현재님 계세요 와우 제가 긴장이 되네요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입니다 진짜 근데 정말 민이십니다 오늘 행사 끝내셨어요? 네 저는 방금 끝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하신다고? 네 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생태계 그거 아닙니까? 아니 정말 응원하구요 채널명이 뭡니까? 홍보 지금 딱 PPL 연재월드에 많이 놀러와주세요 연재월드에 많이 놀러와주시구요 네 저도 놀러가겠습니다 연재월드에 많이 놀러와주시구요 네 저도 놀러가겠습니다 아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원래 유튜브를 잘 안보는데 제가 꼭 집에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체조 하러 오세요 아! 환장감이 좀 있고 또 알드리브를 좀 많이 풀어와야 될 것 같고 마랑님은 어떻게 해야 잘 물어보시고 자 장혜수 선수 오늘 저희가 배울 건 뭡니까? 오늘 좋은 시간 있으니까 재밌게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가씨하고 딱 손목 잡았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오늘 배운 건 뭐예요? 오호 오오호 62 오늘 재밌었고 마라 님이라 하니까 좀 케미가 잘 맞는 거 같을까요. 아 그럼요 우리 자기 산수가 판 깔아주면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KBS로 갑니다 진짜 탄산이 많이 화가 났구나 야 탄산수가 이거야 처음 먹어봐 탄산수에 아 홍차를 붓고 홍차를 붓고 탄산수가 맛있긴 하다잉 물 보다 낫네 진짜 맛있죠? 나도 진짜 물 보다 낫다 와 일단 이 시고 일단 탄산수도 드세요 여러분들 내가 맨날 지원들 탄산수 먹어가지고 모두 탄산수 먹냐 했는데 이거 부착한 이거로 드세요 진짜 맛있긴 맛있다 아 여기 피디니 안녕하세요 제가 브이로그 찍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아 오셨다 아 네 오셨네요 네 안쪽으로 오셨는지 확인 다시 하셨습니다 다 말씀하시는 장소로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 어 새로 진행되는 컨텐츠 오늘 첫 오프닝 잘 찍었구요 일단은 우리 출연진분들한테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자 저희 같이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게 됐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십니까? 아 이게 아 근데 굉장히 환영빨을 굉장히 잘 맞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한번 챔피언 자리를 가랑치는 않지만 노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! 유튜브하는 마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투샷입니다 투샷입니다 저도 개인 채널 하고 개인 채널은 아니지만 아 진짜요? 볼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하고 계세요? 아 그럼 채널 한번 부탁드리면 자 시작! 볼링 마스터즈라고 검색하시면은 제가 열심히 볼링 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구요 저도 마람씨 만큼 아~~ 어 3형을 갖고 열심히 해서 제가 챔피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팀입니다 아 잘 드립니다 아 잘 드립니다 자 우리 팀이기도 한데 나중에 또 같이 콘텐츠 촬영 안 될까요? 아 먼저 직접 불러만 주시면 자 이제 오늘 하루 알차게 아주 바쁘게 굉장히 새로운 사람들 만났고 어 정말 TV에서만 보던 사람들 내가 저런 사람들이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동기부였고 재미있는 촬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냈죠? 여러분들 지디 표정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